키워보기도 하고, 키워서 먹으려고 바지회 사왔어요. 혹시나 하면서 대파도 사서 대파 끓기까지 씌웠습니다. 아주 많이 자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지를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요. 비가 오는 주말 아침, 베란다를 통해서 바깥에서 한번 보내고, 어릴든 키운 바질로 바질페스트로 만들고, 마르게르타 피자에 먹어 먹을 날을 기다립니다. 어수선한 조금 피해서, 이렇게, 베란다라는 종어를 준비해 드릴게요. 베란다라는 종어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림끄림랑, 주말, 베란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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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드릴게요.